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생이랑 같이 포도맛 내로내로 할거에요 제가 3개 샀는데 1개는 빼고요 그냥 동생끼리만 둘째 동생이만 그리고 이렇게 내로내로 포도맛을 준비해주시고 물도 준비... 아이고 못 보여주겠네 물도 준비해주세요 이제 일단 이거를 뜯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뜯어주세요 그러면 안에... 안에... 아이고... 스프링, 녹색깔 안에... 일단 가루는 이렇게 붕괴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3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뜯는걸 떼어주세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일단 여기에... 아 아까 물 준비했죠? 아! 아니구나 이거를... 싸주세요 1번 가루 3번 가루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동그란 틀에 물을 1번 넣어주세요 저는 1번 반으로 넣어주겠습니다 1번 가루를 1번 가루가 있어요 이렇게 또 뜯어져 그래? 아 이렇게 뜯어져 아 그러네 뜯어지네 이렇게 1번 가루를 이렇게 뜯어져 여기 아까 물 보인 쪽에 넣어줬어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못 올렸어요 이걸 3번 더 해봤어요 제가 넣어서 안 올렸을 때 와 진실 그리고 섞어주세요 냄새가 오 되게 좋네 이렇게 섞어주세요 호떡이 같다 호떡이 같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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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주세요 이게 되게 뭐라고.. 이거 반죽이지 되게 잘 섞어줬어 너무 달래? 초코넛 그리고 이번 가루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 초콜릿 와 진짜 왜?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이렇게 양상치고 있고요 동생이 그리리 그리리 말아 놓은거 위안해서 드러뜨려 근데 이쪽에 모양이 있지? 그리고 가로매지 가로왔나? 이쪽에 가로매지 아 사탕이겠지 사탕은 가로매 말했을때 박수삼거리 옆에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넣어 주세요 이렇게 넣었는데 진짜 두렵지 어떻게 양호실에서 자고 먹다나고 음식 동생이 tv에서 본걸 말했어요 제명이의 죄송해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돌돌돌 아이고 계속 콕 이렇게 찍으면 돼요 한번 먹어봐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냥 맛있 그냥 맛있어요 새콤달콤하면서 음 이게 이렇게 먹었을때 이렇게 섞을때 콕콕콕 마시멜로우 콕콕 음 음 부드럽고 새콤달콤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번만 더 그래 이 동생 위에 물을 넣는다 하디? 원래 물을 넣는거 아니에요? 이 동생은 뭔데요? 동생 원래 이렇게 뭉쳤어 이렇게 맛있는거 있어요 아! 손에 묻었다 네 옆에 묻을 수가 있어 레전드 레전드 우리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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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고 새콤달콤하고 음... 아...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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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트 애드나 빠이빠이